좋겠다 연지가 소세지 좋아한다고 할 수 있어 나는 이걸 좋아해 양식을 위해서 얼음이 필요해요 이정도 하고 묵으면 더 먹겠습니다 영상만 찍으면 존댓말 자 이거는 뭐야 나한테 존댓말 한다고 했잖아 이건 태국에서 유명한 양주 한국치고는 저렴한 태국식 양주입니다 여기 어떻게 먹냐면 원래는 토니 워터 섞어먹어야 되는데 토니 워터 없어서 사이다로 대체할거고 일단 얼음을 넣은 다음에 일단 양주를 까겠습니다 40도짜리 그래서 근데 진짜 맛있어 근데 양이 얼마 안되어가지고 근데 저 이제 토니 워터처럼 이걸 섞어놓은거야 그래? 그래도 둘 다 다는게 불러 해물상수 삼성 맛있지 이거는 3배? 그거 사면 진짜 좋아 그거 사면은 어? 다 먹었는데? 꿀가지야? 생각하면서 사와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먹는 순이야 맞췄 형 우리 주님은 나한테 민폐하고 있어 응시키야 나한테 민폐하고 있어 응시키야 나한테 민폐하네 응시키야 나한테 민폐하네 응시키야 나한테 민폐하네 아 노래 진짜 많잖아 응시키야 나한테 민폐하네 아싸 다 넣어야 돼 아 진짜? 아싸 근데 여잔데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근데 이러고 다 잘라주시고 나한테 아 우리 주님 숙소 들어왔어 숙소야 아아 좋아 나 잘하지 와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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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취했니? 야 너 취했어? 내가 못 취해 너 배워봤잖아 아빠도 온거야 쟤 취했다 나 진짜 멀쩡하거든 아 또 멀쩡한 척 시작했죠 나 멀쩡하니까 너 좀 쉬어 야 빨리 와 아 먼저 걸어가봐봐 아니 나 완전 잘 어울려 완전 멋있죠 여긴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여긴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여긴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진짜 영양ios 여긴 하이원 리조트에 또 뭐하냐고 아니 아니 미리 펴놓을게 왜냐면은 나중에 위해서 야 이불이 이거 없어? 오늘 자고 싶잖아 아니 미리 내가 깔아놓으려고 이불 자리를 왜 깔아놓을게 왜 이불 자리를 깔아냐고 왜냐면 이제 나중에 가기 귀찮아 우리 한 2시간은 더 놀다 자자 아 오케이 자고 싶어? 응 응 자고 싶어? 아니 오빠 설마 야 아니야 얘네 항상 자고 싶어 했어 아니야 설마 진짜 그럴 수가 없어 우리한테 여기까지 왔는데 그치? 어 망치로 해야되죠 잘하지 근데 안 좋아가지고 콩나물 밖에 없어 아이스크림 어디였어? 넣었어? 넣었어 맛있어? 오씨 슬롯이야? 어때? 나 안 나 괜찮아 나 안 나 괜찮아 펜치도 안 해본 거 없네 펜치도 안 해본 거 아니야? 펜치도 안 해본 거 아니야? 이불 이불 이불이 이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안 잘려나 봅니다 네 당황스럽고요 아 다리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 이쪽 위에도 찍어주면 안 돼? 어 어 호우 진짜 주가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갔냐고 갑자기 아 아 아 아 아 야 망했다 끝났다 10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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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은채 때문에 망했어 오 오 진짜 안주가 남은 게 없겠네 여러분 근데 벌써 자는 거 아니죠? 여러분 누우시면 어떡해요 누웠잖아 이분들 뭐해요? 맨날 전 은채가 제일 먼저 이분들 뭐해요? 파토레지 이분들 뭐해요? 뭐 은채가 먼저 아니 전 잘 생각이 없는데 하하 하하 체크아웃 한다고 체크아웃 합니다 얼굴 진짜 부어 오 나온다 이디아 사이원 리조트 이디아 사이원 리조트 이디아예요 사이원 리조트 이디아예요 네 맛있게 먹어요 진짜 좋다 하늘 색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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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의실 봐봐 어디가? 봐봐 나도 어디가 계속 보고는 있어 계속 보고는 있는데 너무 예쁘죠? 전체 다 불어 뭐라고? 뒤에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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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해 어? 지금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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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우리 오늘 왜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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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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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별로 안좋아해 아 진짜? 두개 하나 그리고 이거 소금통 2인 이상인데? 아 2인 이상 2인 이상? 응 그냥 한번 전 전 없나 전 뭐든 뭐든 안 돼 너무 맛있겠다 대체 시키고 그랬는데? 먹고 또 먹자 오 옥수수 미안해 맛있겠다 한입 해 안 돼 안 돼 한입도 안 되는거 안 돼 안 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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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국수 냈는데? 아 그런가? 콕떡치기 짠 190 양념 양념 2 우린 20 누가 담아라구요? 아 진짜 밥을 먹어야죠 그래 뭐 있네? 얼마야? 안 써있네? 어 여기 써있다 이거 맞아? 엄청 써! 2600원 오 빨리다 아 신발 위에다가? 응 오! 오! 아하하하 으하하하 으하하하 동강 나오고 있는데 동강 나오고 동강 나오고 동강 나오고 동강 나오고 동강 나오고 동강 나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